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무력 충돌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러시아 정규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서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성향의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위성업체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 북쪽 접경지에 러시아군의 소유로 추정되는 군용 차량 100여 대와 막사 수십 개가 새로 배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상원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파병을 승인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지금 당장 군대가 돈바스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파병 여부는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태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파병도 승인이 됐고, 또 접경지에 군사력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에 따른 미국의 대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던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평화유지군 투입 명령을 침공이라고 규정하고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최대 8대의 F-35 전투기와 35대의 아파치 헬기 등 해외에 파병했던 군사력을 폴란드와 발트해 등 동유럽 지역으로 재배치했고요. 또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과 서방은행 사이의 거래도 차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강경한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각국도 이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일부 동맹국들이 병력과 항공기를 흑해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돈바스 등의 지역과 무역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이 유럽연합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 조치의 만장일치로 찬성했고요. 독일은 한 발 더 나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인사 제재와 비자 발급 중단 등 속속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 모든 국가의 합리적 안부 우려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냉전 시대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뜻 미지근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최악의 올림픽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를 인용하며, 베이징 올림픽 시청률이 역대 동계올림픽 중 최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을 본 시청자는 하루 평균 11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4년 전 평창 올림픽 시청자가 약 2000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사실 미국 현지에서는 개막 전부터 제기된 각종 논란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흥행 참패가 예견됐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위구르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 테니스 스타 펑스와이가 성폭행 사건까지 폭로하며, 시작 전부터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진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 시청자들 입장에선 베이징 올림픽 자체가 흥미롭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수영 8관왕을 차지한 마이클 펠프스처럼 화제가 될 만한 선수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선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NBC 방송은 올해부터 10년간 올림픽 중개권을 갖는 대가로 우리 돈으로 9조 넘게 썼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적자가 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흥행 창패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예견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은 아예 관심조차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인종차별 범죄 소식 오늘도 들어있군요. 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백인 남성 3명이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을 쫓아가 총으로 살해한 사건의 동기가 피부색 때문이라는 배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조지아 브런지윅에서 그레고리 맥마이클 등 백인 남성 3명이 조깅을 하던 25살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는데요. 최근 열린 편결에서 배심원단은 이들의 범행 동기가 인종적 편견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증오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편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절도사건에 용의자를 쫓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아버리가 단순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인종과 성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오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는데요. 무고한 흑인 남성을 죽인 백인 남성들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 등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쯤 이런 소식을 그만 듣게 될까요? 일단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페루에서 새로운 미라가 발견됐어요. 남미 페루에서 최고 1200년 전 순장된 아이들과 어른들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가 발견됐는데요. 루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페루 수도 리마 동쪽에 카아마르키아 유적지에서 어린이 8명과 어른 12명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이 중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는 한 미라는 높은 계급의 남성으로 추정됐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이번에 미라로 발굴된 이들은 당시 이 남성이 숨졌을 때 함께 묻힌 아내와 자녀 그리고 하인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아마르키아는 잉카문명보다 앞서 건설된 도시로 최대 2만 명이 거주한 만큼 앞으로 추가 발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진석 기자 수고했습니다.